고속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경인에서 추진된 국토건설 종합계획 가운데에도 고속도로의 개설은 경제개발의 혁신적 계기를 마련하는 민족번영의 거국적 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앞으로 완공될 인천의 제2도크와 연결돼서 경인간 수송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은 물론 연변도로의 새로운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통하는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우선 개통된 서울 수원간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오는 1970년말에 이 길이 부산까지 완성되면 서울과 부산간은 4시간의 거리로 단축되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척정신을 상징하듯 이 민족의 길은 거침없이 터져가고 있습니다 번영하는 세대국의 모습처럼 끝없이 끝없이 뻗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... 이 년은 감사합니다.